안녕하세요 선입니다 팬활동 팬 알아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F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팬 이라고 하겠습니다 팬 레터를 보내다 선물을 보내다 사진을 모으다 기사를 스크랩하다 콘서트장에 가다 촬영장에 가다 경기장에 가다 콘서트장에 가다 촬영장에 가다 경기장에 가다 사인회에 가다 사인회에 가다 팬클럽에 가다 팬클럽에 가다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다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다 오늘의 문법은 늘라고 입니다 늘라고는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늘라고 뒤에는 부정어 부정어는 안 못 지 않다 이런 것들이에요 부정어가 오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요 음악을 듣느라고 전화 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못 네거티브 피터씨 요즘 뭐하고 지내요?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시험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없어요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시험 공부하느라고 이유에요 정신이 없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매우 바빠요 뜻이에요 엄마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이유를 물었어요 친구들과 노느라고 놀다 real irregular verb so real is omitted 노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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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들이 집들이에서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집들이 집들이는 housewarming party 이사하고 나서 하는 파티에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It's a fixed expression It's a fixed expression Thanks for coming here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 표현입니다 아니에요 길도 찾기 쉽던데요 네 느라고 문법은 동사하고 같이 사용해요 동사하고 사용한다 병원에 가느라고 학교에 못 왔어요 괜찮습니다 병원에 가다 가다는 동사죠 그런데 아프느라고 학교에 못 왔어요 틀렸어요 아프다는 adjective 형용사에요 형용사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느라고 에서 주어 subject는 같아야 해요 내가 일본 출장 가느라고 수업에 올 수 없었다 subject는 나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친구가 일본 출장 가느라고 내가 수업에 올 수 없었다 주어가 다르죠 느라고 앞에 주어는 친구 그리고 느라고 뒤에 주어는 나 이렇게 주어가 다르면 사용할 수 없어요 명령문 청유문에 쓸 수 없습니다 일을 끝내야 하느라고 야근하세요 야근하세요 imperative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공부하느라고 다음주에 만납시다 읍시다 Suggestion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책을 보세요 책을 보세요 느라고 느라고 느라고는 동사와 같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유의 표현입니다 보통 보통 뒤에는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 negative expressions or negative words 부정어가 와요 1번 왜 숙제를 안 했어요? 소울키즈 사인회하고 콘서트에 가느라고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울키즈 사인회 소울키즈는 어떤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겠죠? 이 사인을 하고 콘서트에 가느라고 시간이 없었어요 2번 취직 준비를 하느라고 많이 바쁘다 많이 바빠요 왜? 취직 준비를 하느라고 3번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썼다 돈을 다 썼어요 왜?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느라고 네 이 뒤에 느라고 뒤에 표현을 보면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negative expression 많이 바쁘다 바쁘다 이런 표현들 돈을 다 썼다 돈을 다 쓴 것은 negative situation 이죠? 1번 지금 유키씨 뭐해요? 김우민씨 나오는 드라마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너라고 표현을 사용해서 2번, 3번, 4번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하세요 통신이 없어요 35번 audio 하고 dimanche 확실함은 2번, 해ición 주말에 왜 전화 안 받았어요? 한 유스타들이 출연 하는 프로그램을 보 mycket 라고 전화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3번 혹시 돈 있으면 5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미안해요. 새로 나온 BTS의 구찌를 사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 4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잤어요. 대화 2 책을 보지 말고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 2 마리아 씨,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소울키즈 오빠들한테 보낼 선물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하고 여기 신문에 나온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내려고요. 정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콘서트는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도 소리를 질러서 목이 다 쉬었어요. 콘서트장이 너무 커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았어요? 그럼요.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은 상상을 초월해요. 공항에 마중 나가 콘서트 구경과 거기에 선물까지 만들어서 보내. 소울키즈 팬 활동을 하느라고 정말 바쁘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판검사가 되고도 남았겠네요. 1번 여자는 좋아하는 스타에게 어떤 선물을 보낼 거예요? 2번 여자는 어떤 팬 활동을 해요? 다시 한번 듣고 대답을 써보세요. 대화 2 마리아 씨,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소울키즈 오빠들한테 보낼 선물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하고 여기 신문에 나온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내려고요. 정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콘서트는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도 소리를 질러서 목이 다 쉬었어요. 콘서트장이 너무 커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았어요? 그럼요.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은 상상을 초월해요. 공항에 마중 나가 콘서트 구경과 거기에 선물까지 만들어서 보내. 소울키즈 팬 활동을 하느라고 정말 바쁘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판검사가 되고도 남았겠네요. 1번 여자는 좋아하는 스타에게 어떤 선물을 보낼 거예요?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과 신문 기사 스크랩을 보낼 거예요. 2번 여자는 어떤 팬 활동을 해요? 공항에 마중 나가기, 콘서트 구경 가기, 선물 보내기 등의 팬 활동을 해요. 책을 보세요. 마리아 씨,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소울키즈 오빠들한테 보낼 선물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하고 여기 신문에 나온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내려고요. 정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콘서트는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도 소리를 질러서 목이 다 쉬었어요. 하도 소리를 질러서, 너무, 너무 소리를 질러서 목이 다 쉬다. 목이 허스키 보이스가 되었어요. 콘서트 장이 너무 커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았어요? 그럼요.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은 상상을 초월해요. 공항에 마중 나가, 콘서트 구경 가, 거기에 선물까지 만들어서 보내. 공항에 마중 나가, 콘서트 구경 가, 거기에 선물까지 만들어서 보내. 아, 아어, 아어, 아어 문법인데 여러 가지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은 고 문법이 있죠. 공항에 마중 나가고, 콘서트 구경 가고, 거기에 선물까지 만들어서 보내고, 같은 표현이에요. 아, 어, 아어, 아어가, a little more casual way than 고. 고 보다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소울 기지의 팬 활동을 하느라고 정말 바쁘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판검사가 되고도 남았겠네요. 판검사, 판검사는 판사와 검사를 말해요. 판사와 검사를 줄여서 판검사라고 해요. 판사와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팬 활동을 하는 만큼 공부를 했으면 판검사가 충분히 되었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마리아 씨,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소외키즈 오빠들한테 보낼 선물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하고 여기 신문에 나온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내려고요. 정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콘서트는 어땠어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도 소리를 질러서 묵이 다 쉬었어요. 콘서트 장이 너무 커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았어요? 그럼요.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은 상상을 초월해요. 공항에 마중 나가 콘서트 구경과 거기에 선물까지 만들어서 보내 소울키즈의 펜활동을 하느라고 정말 바쁘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판검사가 되고도 남았겠네요. 두 번씩 들어볼게요. 두 번씩 들어볼게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타완 씨도 어제 축구 봤어요? 어제는 완전 산드로의 날이었죠? 뷰러도 끝내줬잖아요. 너무 산드로 팬인 것 티내는 거 아니에요? 전 축구 팬으로서 두 사람이 함께 뛰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요. 그건 그래요. 한 번이라도 두 사람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전 평생을 쉬지 말고 일만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설마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타완 씨도 어제 축구 봤어요? 어제는 완전 산드로의 날이었죠? 뷰러도 끝내줬잖아요. 너무 산드로 팬인 것 티내는 거 아니에요? 전 축구 팬으로서 두 사람이 함께 뛰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요. 그건 그래요. 한 번이라도 두 사람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전 평생을 쉬지 말고 일만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설마요. 1번 맞는 것을 고르세요. 남자와 여자는 지금 축구 경기장에 와 있다. 아니죠. 어제 본 축구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 남자는 두 사람의 경기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남자는 좋아하는 축구 선수 두 명의 경기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3번 여자는 어제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요즘 쉬지 않고 일만 했다. 아니요. 한 번이라도 직접 경기를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직접 경기를 볼 수 있다면 쉬지 않고 일만 해도 좋겠다고 했어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그그씨는 어떤 스타를 좋아해요? 저는 중국 배우 짜오저를 좋아해요. 어? 젊고 잘생긴 남자가 아니네요. 그런데 왜 짜오저를 좋아해요? 전 짜오저 영화를 보면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짜오저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 그럼 짜오저의 영화를 많이 봐서 그그 씨도 이렇게 유머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제가요? 짜오저의 반에 반이라도 웃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그럼 팬 활동도 해요? 영화는 꼭 영화관에 가서 보고 짜오저가 나오는 신문기사는 전부 찾아서 읽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영화를 촬영했던 곳에도 가보고요.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그그 씨는 어떤 스타를 좋아해요? 저는 중국 배우 짜오저를 좋아해요. 어? 젊고 잘생긴 남자가 아니네요. 그런데 왜 짜오저를 좋아해요? 전 짜오저 영화를 보면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짜오저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 그럼 짜오저의 영화를 많이 봐서 그그 씨도 이렇게 유머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제가요? 짜오저의 반에 반이라도 웃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그럼 팬 활동도 해요? 영화는 꼭 영화관에 가서 보고 짜오저가 나오는 신문기사는 전부 찾아서 읽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영화를 촬영했던 곳에도 가보고요. 1번 남자는 여자가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남자는 여자에게 짜오저의 영화를 많이 봐서 유머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2번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는 젊은 남자 배우이다. 아니요. 남자가 젊고 잘생긴 남자가 아니네요.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자가 하는 팬 활동은 영화관에서 영화관람, 신문기사 읽기, 영화 촬영지 방문이에요. 3번. 다음은 달라진 팬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팬 활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타의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하루종일 숙소 앞을 떠나지 않는 문제야 팬이 아니라 스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천사 팬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스타의 생일에 봉사활동을 하고 선물은 스타 대신 어려운 이웃에게 보냅니다. 이런 팬들을 보면서 스타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이 늘어난다면 팬 활동은 스타를 괴롭히거나 스타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다음은 달라진 팬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팬 활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타의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하루종일 숙소 앞을 떠나지 않는 문제야 팬이 아니라 스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천사 팬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스타의 생일에 봉사활동을 하고 선물은 스타 대신 어려운 이웃에게 보냅니다. 이런 팬들을 보면서 스타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이 늘어난다면 팬 활동은 스타를 괴롭히거나 스타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의 생일에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물은 어려운 이웃에게 보내요. 2번.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팬 활동은 뭐예요? 스타의 얼굴을 보기 위해 하루종일 스타 숙소를 떠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스타를 괴롭히는 일이다. 스타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읽기 1번. 글을 읽고 1번을 해보세요.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실력이 뛰어나면 누구든지 스타가 될 수 있다. 아니요. 과거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가수가 되었지만 현재는 대중이 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가수가 돼요. 그래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컴퍼니, 기획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necessary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다. 2번 방송 출연을 많이 하지 않으면 스타가 되기 어렵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대중에게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대중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따라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컴퍼니, 기획사는 이 사람들이 방송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쓴다. 라고 하죠. 맞아요. 3번 기획사는 연예인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기획사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찾아서 노래와 춤을 연습시키고 연예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고 많은 노력을 한다. 맞아요. 읽기 2번 이 부분을 읽고 1번, 2번, 3번을 해보세요. OX 문제입니다. 1번, 4번, 4번, 5번, 5번, 6번, 8번, 5번, 5번, 6번, 7번, 7번, 8번, 8번, 2번, 7번, 7번, chill. 1번, 2번, 2번, 4번, 7번, 7번, 8번, 8번, 9번, 9번, 7번, 9번, 10번, 11번, 9번, 9번, 8번, 10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8번, 7번, 9번, 12번, 10번, 10번, 1번, ging사에서는 스타가 사용하던 물건을 산 수 있다. 그렇죠. 스타가 아끼는 물건도 갖고 갖고 스타의 애장품을 스타의 애장품을 애장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스타가 사용하던 물건을 살 수 있다. 맞아요. 2번. 물건의 판도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렇죠. 애장품 판매 수익은, 판매 수익은 sales profit,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맞아요. 3번.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아니요. 미리 예약하시면. if you reserve it in advance,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약만 하면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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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